안녕하세요 개피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라밍고 마일로를 한번 1등을 해볼게요. 시작! 아싸! 실버창, 은은색으로 된 창 오! 레벨 12, 레벨 12가 세요. 받아라! 나의 창을. 한방이에요 그러면. 아 두방, 두방받고 있네요. 마일로가 이렇게 세요. 와 아까 여기 누구 있었는데? 그렇지, 뛰고 있었구나. 이거 뭐야? 폭탄을 맞아라! 오! 오, 나무가 날이 오구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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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활. 생각받고 죽었어. 아, 대단히. 헬스팩 먹고. 이거. 헬스팩 쓰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가격상. 이 안에 아무것도 없나. 요즘에는 이 집안에 먹을 게 없어요. 요즘에는 항상 먹을 게 있어요. 받을 수 있고. 안 해겠어요. 뭐야? 뭐야? 이게 늑대야. 이리 가. 가다라! 안 맞았어. 가다라. 오! 거북이까지 있어. 이리 와, 늑대야. 이리 와, 이리 와. 거북이 중간에 가. 가다라! 흐흐흐흐흐흐. 이리 와, 거북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 오, 닌저벅이. 아우! 오! 오! 방어막 있어. 오! 나 저 방어막 너무 싫어. 안 차가 돼서 나. 나. 받아라! 짠! 흐흐흐흐! 오! 아유, 왜 간직어. 이거 인빈이 뭐야. 마르드스. 이리 와,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그치! 아우! 진짜 막았어. 이거 아. 어, 이게 황금탕이 있네요. 황금탕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치료탄만 있으면 다. 그 황금, 황금 무기 세트가 완성되는데. 저 위에 올라가. 아까 거북이 저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도망갔나? 이쪽으로 가봐야지. 아무도 없네. 보통 여기에 숨어있는데. 잠시만. 어! 봐! 맞았어. 그냥 쐈는데. 맞았어. 글자증으로 쐈는데. 여기 갔어. 벅. 건너오네. 안 건너오네. 이리 와, 벅. 뭐야? 벅. 벅. 받아라! 맞았어. 일로와. 아, 너. 아, 일로와. 받아라. 받아라! 빗맞았어. 오! 오! 예! 레전드리 전설의 창이다. 싸. 오, 이게 웬. 웬 형제야, 이게. 받아라! 오! 아하하! 죽었어. 나. 전설의 창이 멎었다. 으흐. 오, 예! 전설의 창이 멎었다. 아, 싸. 받아라! 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랜. 오, 흐흐흐흐. 맞았어. 오! 일로와. 오! 나 가운데 있어. 작은 땅이었다. 일로와, 일로와. 박쥐. 오, 나를 공급해. 일로와. 오, 거기 숨어있어. 박쥐. 아, 대랄! 아아 받아라! 와 한방, 한방까지 오, 맞았어 맞았어, 박제 어디갔어 어, 저기서 에너지 선수 가고 자, 피탄이나 먹어라 피탄 으아아아, 받아라! 으으, 으으 뭐여 이거 이거 엠무새, 나 분리카네 이거 엠무새 오우, 탈당 으악, 받아라 이 엠무새야 으악, 오, 둘이 뭐야, 나 다구리 치는데,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내꺼야 이리와! 으으, 이겼다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로범 엘라인으로 한번 1등을 해볼게요 진짜 오, 참, 누가 먹었나요? 자동으로 받아라! 분량이 좋은게 이게, 멀리뛰기에서 기습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숲에 들어가면은 검블에 들어가면은 그, 뭐이지? 수명이 되어있어요 이리로와, 받아라! 이렇게, 기습공격, 아하 오, 오, 해스택이 들었어 파리킬 아, 여기 이걸로, 수명이 되어있고 이걸로, 수명이 되어있고 이걸로, 해스택이 먹으면 좋겠다 이걸로, 탈수탈 해야 되는걸로, 알? 아, 그, 엘라인은 좀 느려요 이걸로, 이걸로 어, 누가 고슴덕이 여기 더 좀 났네요 점프! 오! 황금참! 자, 이게 누구야? 어, 너 왜 이렇게 썼냐? 하하하하 니가 도망갈줄 알았어 엘라인은 엘라인 창 쓰자면은 어, 토스팅할 수 있어요 자, 슬거 슬거, 활 황금탕 그 다음에 공으로 탑볼 수 있습니다 탑본 도망플 수 있어요 탑본 도망플 수 있어요 탑본 도망플 수 있어요 야, 오! 있어! 몰라, 니크스에 있어 어, 레디! 탑본 도망플 수 있어요 오, 뭐여? 탑본 도망플 수 있어요 오, 기우 통본! 기우 통본! 기우 장기 탑본 도망플 수 있어요 어디갔어요? 폭폭 숨어라 탑본 도망플 수 있어요 탑본 도망플 수 있어요 오, 브루스! 와아, 가야아! 이게 멀리뛰기 할 때 뭐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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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아, 아, 아 이리 와, 받아라. 죽어라! 이리 와. 20봉지야! 받아라! 왜 그쪽으로 간지? 오! 1타 쌍띠. 아싸. 한쪽으로 갔다, 지금. 대박. 받아라, 이게. 팔이 비처럼 내려야 하늘에서. 보통 저 전문 안에 숨어있긴 한데. 어? 한 마리밖에 안 남았네요. 벌써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금방 이기네요, 이번에. 어어! 코브라! 이리 와, 이리 와. 오! 거기다가 레전드리 수류탄까지. 이리 와. 받아라! 팔이 비처럼 내려라. 내려라! 팔비, 이거. 기습공격! 어! 기습공격! 받아라! 오! 기습공격! 기습공격! 가다! 오! 안 돼! 가다! 똥팀! 이겼어요. 아. 쉽게 이겼네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늑대. 세기로 해볼게요. 최근에 스킨 이거를 얻었어요. 뭐지? 스킨 또 다른 거 있는데 그거는 좀 아줌마가 생겨서 스킨을 얻었어요. 가다! 아! 아! 으아! 이퍽이 조금 힘이 있어요. 그래서 활로 쏠 때 에너지가 많이 달아요. 이 하울링을 하면 스키즈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파워도 써야 해요.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리 와. 다잖아. 퀄리탄을 돌린 체력이라도 눈을 걸릴 수 있어. 흐흐흐흐 CE 파워가 세게. 스피드가 빨라지고 이 카운트 세지를 초사이닝 한단 말이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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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게 펄지가 너무 얄명 왜냐면 펄지가 활 쏘면 펄지 활에 맞으면 스티지가 느려지기 때문에 어 어디갔어 얼룩말 어 안 나오네 그쪽으로 간나오네 동물들아 나와라 여덟말 일곱마리 나왔네요 어 샷 퀸 일로와 일로와 받아라 나 맞았어 그렇지 퀸 어디갔어 도망갔네 이 안에 아무도 없나 어 오케이 실버창 세개가 있군요 나는 한개만 필요해 어 거북이 일로와 닌자거북이 어 나 공격하려고 내 활이나 받아라 내 활을 받아라 아니 화살을 받아라 나 고신덕이 아 고신덕이 이름 뭐니? 나는 이렇게 하울링 할 테니까 이렇게 밀고 있어 아이고 이 아무도 없고 어 깜짝이야 너 스킬 여기 있었구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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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이 엔더진 회복 타고 하더라! 하하하하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